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지원을 지역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위기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예산집행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교육부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가운데 경북, 대구, 전북, 충북 등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안팎에서는 이번 탈락을 두고 위기의식도 부족했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